강아지가 나를 핥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핥기도 하고 다른 강아지를 핥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엔 놀라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애정표현인지 스트레스인지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멍식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멍식스는 엄마와 아가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핥아주는 행동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미안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목연은 새끼를 낳으면 태막에 쌓여있던 강아지를 혀로 핥아 젖은 것을 닦아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배설물도 핥아서 해결하고 건강상태도 체크하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혀로 핥는 것이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야생의 동물들이 새끼에게 먹이를 물고와 입으로 먹인 습성이 남아서 배가 고플 때 보호자의 입을 핥기도 한답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밖에서 외식을 하고 들어오면 보호자의 입에 남은 양념과 냄새를 핥기 바쁜 아이들 이때 아주 맵거나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부정적인 의미로 보호자를 핥는 경우도 있어요 빗질이나 목욕할 때 보호자를 핥는다면 이건 싫다는 의미이니 빠르게 끝내고 간식으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자기 몸을 핥는 이유 중에 그루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몸에 묻어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또는 핥으면서 나오는 엔돌핀으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리를 핥을 때 관절의 통증 때문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도 근육이나 관절이 아플 때 마사지하듯 강아지들도 핥을 수 있어요 강아지가 핥으면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을 방출하여 통증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니 행동이 과하다면 병원에서 진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들은 발바닥, 피부, 항문, 생식기를 핥는 경우가 많죠? 귀여운 깔끔쟁이들이 볼일을 보고 뒷처리를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면 습진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살펴봐 주세요 난 이 방석이 맛있더라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이불을 핥기도 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거나 애정하는 물건에 이런 행동들을 해요 아주 고소한 맛이야 어떤 강아지들은 자기 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요 야 내 좋아하는 각질이 묻었네 무다리 맛도 진이네 강아지지 엄마? 우리 집 세수 머신 엘리 강아지 사람 가리지 않고 핥아댑니다 엄마 로미한테 다 배운 거래요 엘리 나이가 열 살인데 아직도 세수시키는 엄마 로미 누구인가? 누가 뿌지직 소리를 내었어 너 어제 양치 안 했니? 몰래 도망가야겠다 엘리는 특히 귀를 열심히 핥아줘요 강아지 귀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맛이 느껴져 핥아준다고 해요 종이 귀가 제일 맛있어 또 하나는 서열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귀를 핥아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야 넌 여기가 귀구나 강아지들이 핥는 모든 행동들은 강박적이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핥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